터모폰이래요 이 앱을 깔고나서 별점 4.6점이야 아 너무 웃겨 변기칸에 이런거 붙여두지 말래 너에게서 나온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상남자의 주차래요 그냥 가는거를 찍은거 아니야? 가고있는거를 찍은건데 그치? 그거잖아 설마 저기다 주차해놓고 저렇게 가만있겠어요? 네 이거 뭐 바둑도 아니고 딱 정 가운데다 딱 이렇게 하승진이 페라리 안사는 이유? 페라리를 타고싶어도 못타는 사람이네 아니 돈이 있어도 못한다니까 무서운 독사를 만났을때 휘발유만 있으면 됐나? 태워버리는거야? 다음중 길을 가다 마우쳤을때 무서운것은? 독사 휘발유둔인간 2번이네요 휘발유둔인간 야 독사는 그래도 저거 무슨 뭐 해석제라도 있지 저 휘발유둔인간은 저거는 뭐 해석제도 없어 도망가야돼 내 새끼 꺼내주세요 땅파며 울어 울어 알린 어미개 엄마가 술 취해서 때려요 맨발로 편의점 뛰어온 10살 인간이 되려는 동물과 동물이 되려는 인간 사실 반대죠? 이게 이리로 가야되고 이게 이리로 가야되네 비행기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 안되는데? 오 야야야 야 그러지마 야 야 야 야 그러면 안돼 야 너 장난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디 박물관 같은데 가가지고 어 이제 효과물 좀 집어넣어서 막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진짜면 뉴스에 나왔겠죠 뭐 틱토커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콜라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서로 뭐 인사도 하고 좋지 뭐 서로 이렇게 좋게 좋게 어 콜라보 왔다갔다 하면서 어린이날 해병대 고무보트 승선체형 어린이날 어린이날부터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아 나도 근데 고무보트는 한번 타보고 싶은데? 휴지 방향 논란 종결 정확한 중립을 지켰네 벽쪽 아니면 벽 바깥쪽 아니고 중립 롯데가 우승하면 몇십년만에 우승에 기뻐하는 롯데팬들 때문에 유흥미가 폭증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호황되고 경제침체 탈출하고 선진국이 돌입하고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북한 흡수 통일하고 평화통일로 인한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되고 인류문명의 도약이 된다 그러니까 롯데가 우승을 해야 사람들이 치킨을 먹고 치킨 사장님들이 잘 돼가지고 침체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저런 것도 없어 하지만 김성근 감독님 있잖아요 베프시 베니스 베프시 베피스구나 베피스 콘케 페페 엔드미 엔드미는 뭐야 날 끝내주래요 크리스탈 베피스 다이어트 라이트 정상인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콘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콘케 그리고 엔드미 날 끝내줘 맛 정말 끝내주는 맛이겠죠 페페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차돌짬뽕 너무 먹다가 너무 뜨거워서 입천장 되었는데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바닥쪽 긁었는데 돌멩이가 하나 나왔대 이게 뭐니 아니 차돌짬뽕 처음 먹어보세요? 돌이잖아요 돌 돌이 있구만 돌짜장 있잖아 돌짜장 돌이지 녹화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녹화 눌렀어 아니 어떡해 다 내려가니까 녹화를 눌렀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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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랬더니 어 잠깐만 녹화 안됐다 하면서 녹화를 그때 누르는 거야 이쁜짓 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더라 그거를 에이징 커브가 오나봐 아니 녹화를 분명히 눌렀는데 안 눌러져 있더라구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옵니다 남일이 아니야 보츠의 소신발언? 어린이날 이만 즐겨야 한다? 왜? 아 어린이만 즐겨야 된다? 이만이 아니고 청소년의 날, 대학생의 날, 성인의 날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공평하게 쉬도록 공휴일로 해야 한다 옳은 말씀 왜 어린이날만 챙겨? 야 근데 이 와중에 청소년의 날도 챙기고 대학생의 날도 챙기고 성인의 날도 챙기는데 대학 원생의 날은 없네요 그들은 인간이 아닌가 우리 학교 기숙사 같이 쓰는 외국인이래 누가 내 우산 갔다가 쓰고 있나요? 직접 와서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줄게요 개빡친 엘레나 사랑해요 목숨만은 살려줄게요 개빡친 엘레나라네 우산은 자주 사라지죠 빨간 글씨로 무섭게 사랑해요는 뭐야 이리나 저리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방금 뭐야 저거 아니 왜 노드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엠 어 리듬게임 하러 가야겠지? 아 하하하하하하 이스큐스 미 우버리 이이트 너의 맛을 고르시오 코크 다이어트 예 암 하하 자 두번째로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표정 표정 울지마 나도 울고 싶다 근데 개무서워 치약 미친 자린고비 봐봐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치약이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전철이 와가지고 이걸 짜면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쓸 정도는? 제발 새 거 사서 쓰세요 뭔데 멋있냐 웬즈데이를 그렸대요 약간 닮은 것 같기도 고소 조심하세요 고소 웬즈데이 님이 이거 보면은 퀸할 수 있어 원래 빅 브레인드 마인드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작품상에서 얼굴이 되게 크거든요 여기를 좀 작게 만들었어 보통 한 요정도 돼요 원래 여권대 성우가 김소로씨인데 더빙이 정말 잘 됐어요 빅 브레인 타임이 아니고 노말 브레인 루이닝 마이 라이프? 유 민 트롤링 마이 셀? 루이닝 마이 라이프는 뭔가 슬프지만 트롤링 마이 셀프는 뭔가 유쾌하다 나 자신한테 트롤링 화장실인데요 댓글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랫 잡 몬스터 에너지 피클 그러니까 이거는 피클도 먹고 저 피클 물 있죠 그게 이제 몬스터 에너지여가지고 아 싫어 아니 근데 여기서 뭐 걸렸나 봐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 그치? It's official. Not enough and can kill you. 뉴스가 있나봐 하지 않으면 허터 어택이 와가지고 큰일날 수가 있다 나 죽는 겸 썩 좋은 인생이었다 그게 건강에 좋다나 그런 기사들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거든요 좋은 성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꿍시렁꿍시렁 신나나 아빠? 어디까지 가세요? 자 이거는 따로 찍은 거겠죠? 그리고 안에는 인형이 들어있는 거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혼 사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나도 이거 사가지고 자전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전거가 차 한 대 값이더라 거의 비싼 거는 그리고 이 뒤에 이거 있죠 이거 기본 100만원인가? 한 40 얼마짜리도 있었는데 비싸 이거 연결하는 이것부터 해가지고 다 돈이야 이거 이거 내가 비싼 것만 본 걸 수도 있는데 비싸더라 아무튼 이거 굉장히 비싸요 저것들 내가 그녀를 위해서 몸도 가꾸고 열심히 디자인도 했는데 고저 저렇게 별거 아닌 남자한테 끌려가지고 말이야 뚱뚱하고 관리도 안 하고 어? 어? 으유 알짤방 너무 잘 그렸다 그저 고양이죠 어? 얜 누구야? 아! 갑자기 어 저희 일행 아니에요 저희 같은 같은 파티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닌자 바퀴벌레 어? 어? 닌자 바퀴벌레 있어요 저기 저기 저거 뭐야 어? 안돼! 멈춰! 으아악!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 으아악! 저기요? 그냥 갑자기 또 요리를 하신다고요? 아니 저기요 몸에 붙어있다니까요? 아 모르다보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거 으아악! 으아악! 제발! 아 제발 하하 제발 아아아아아 아! 멈춰! 멈춰! 하지마! 소름! 집 불태우고 이사 가야지 떨어지지 않는 돌로서 인기 파워 스포트였지만 지진으로 떨어졌대요 일본에서 근데 현지는 관광지로서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낙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바위가 떨어지면 고양이가 나왔다 라고 해서 다시 화제가 됐대요 여기가 관광 명지인데 이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고양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좋아 귀엽네 리듬게임이네 안광이 안광이 쓴 리듬게임 하기 힘드네 옛날에 볼 마우스 써 본 사람 있나요? 우리 방송에서 난 써봤는데 레이저 마우스를 처음 본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볼 마우스만 쓰다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 쌤이 레이저가 나오는 마우스를 쓰더라고 그래서 입 벌려보세요 하고 아 이래고 있었는데 아잉 그거 뭐에요? 아잉 그거 뭐에요? 아 그거 뭐에요? 하면서 아 그래서 레이저 나오네요 하면서 내가 신기했던 적이 있어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의사 쌤이 아 이거? 이거 레이저로 이렇게 어쩌고쩌고 하는거 하면서 그때 레이저를 처음 봤어 집에 있는 볼 마우스 밖에 없었는데 이거 국룰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저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 꺼낸 다음에 가지고 놀다가 저거 몰래 쓰벼가서 비어있는 마우스 있는것 국룰 컴퓨터실에 볼 마우스 몇개가 볼이 없어 하하하하하하 근데 I was there 간딸프 I was there 3000 years ago 내가 저거를 본적이 있다 완전 진짜 구시대 유물돼버렸죠 요즘 뭐 5천원짜리 마우스 해도 볼 마우스는 아니니까 듀엣을 하자고 했는데 시끄럽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저는 바로 예상을 했죠 6월이 다가옵니다 하하하하 here it come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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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죽이고 싶은 해외 디스코드상황각 채팅방 히히히히힛 키리챗이래 Ouu Trambling 키튼 찬 찬이 영어로 짱 이거에요 누구누구 짱 이러잖아요 일본에서 굿 키리팩 키티투 키티투 쏘리 마스터 I was late 키튼 으으유 아, 얘가 키튼2야? 소울 크린지네요. 상황극을 하면서 놀아요. 저의 피로도가 급 하락했습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좀 나아지네. 캐나다 베이비 비 라이크를. 야, 진짜야? 캐나다 아기들은 저러고 놀아? 하키의 나라네. 개 웃겨. 와, 대박. 진짜 저러는 것 같아. 농담이 아니고. 안 되겠다. 야, 우리 딸. 대한민국의 딸답게 스탁 1을 시켜야겠다. 날다람쥐 저거 잡혀가는 게 아니야? 이거 합성이에요. 합성. 합성입니다. 딱 봐도 이게 진짜가 아닌 거 보이시죠? 안아줘요. 귀엽죠? RTX 1. 호, 신기하다. 제발. RTX 다시 꺼주세요. 그만. 뭐야? 아,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 얼굴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 똑같은 사진인데 기분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달라져. 딸인고랑 사운드랑 똑같아. 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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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단. 어떻게 딱 맞냐? If you see tacos, you're fat. 타코가 보이면 너 fat이라고? 아, 저 파인애플이구나. 타코 아니라고. 어. It's pineapple. 어. 나도 타코를 봤어. 아니 화살 한방 샀는데 저한테 이러신 게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야베 여기만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져가자 후토스토 아 일본인이 후토스토 가져가자 가자자 일본어져 이거 일본어 가자 가자 영어로 후토스토 Why women only want drama 드라마를 원한다 여자들은 그죠 Why why can I have that half Okay here But why did you want to give me that to begin with It's the same thing It's the same thing It's the same thing It's literally the same sandwich cut in half Take it No I want that one now Blaze That's what you want now It's the same fucking sandwich Nevermind I don't want anything 연출을 한 거겠지만 어쩜 저렇게 잘 연출을 했을까 우리 형이 알려준 팁이 있었어요 여자가 옷을 사러 갔어 옷을 두 개로 고른 거야 여자가 자 이 보라색 옷이 이뻐 노란색 옷이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니가 이뻐 오케이 또 둘 다 이쁘다 아냐 아냐 가운데가 이뻐 둘 다 잘 어울려 틀렸어 둘 다 하면 성의 없다고 그래 그래 보라색은 섹시하고 노란색은 귀여워 라고 해야 된대요 실제로 보라색이 섹시한 옷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보라색 옷이 귀엽고 노란색 옷이 섹시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어 거기 있어 죽음의 의지선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뭐 섹시해 이쁘다 귀여워 그건 좀 느낌있네 이런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좀 더 먹기 좋아보여서 더 이뻐보여서 이거 당신 줬어 하면은 어 그래 하면서 먹는데 그냥 똑같은 샌드위치라고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지금 창문 열고 자면 안되는 이유 자 날 키워라 집사야 너무 귀엽다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딱 있으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딱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못 일어나 비켜줘 제발 하면서 이렇게 만져줘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게 어찌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무 귀엽거든 뭐야 내가 언제 이런 표정 지었지 어우 미친놈인가 뭐야 이게 아니 아니 뭐 이게 지금 세종대원님은 조냐를 쓰셔가지고 지금 딜이 안 바뀌는 상황이네 조냐땡 신세 나빠지시네 인천 방문 여중 옛날 교복 통칭 세이버 귀여운데 이런게 은근히 또 약간 코스프레 그런 느낌 아냐 멋있고 진명여고 옛날 교복은 통칭 에반게리온이네 하하하하 그 에반게리온에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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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떤 흰색 머리 애가 있는건데 저거 교복 에바네 에바 교복이네 하하하하 이런 에바 교복 어 그러네 진짜 얘가 그 저기 뭐 세이버인지 뭔지 그죠 얘 얘가 에반게리온 무슨 무슨 칸데 아무튼 재밌네 야 오히려 옛날 게 좋은 거 까진 아니겠죠 예 멋있다 아니 이 형님은 이런거 은근히 많이 하시네 하하하하 자 샤워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놀랍게도 도트 찍는 기계가 있다고 조종기 같은 걸로 도트를 찍었대 진짜 저런 기계가 있어요 도트를 찍는 기계 왜 굳이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찍었을까 요즘 이 정도 되는 도트 잘 없다 가짜 도트 게임들 너무 많아 도트 게임이라고 해서 인디게임 처음 딱 보면은 일일이 찍은 게 아니고 그냥 3D로 그냥 해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 2D 그 수제만의 그 느낌이 안나 메타의 슬러그가 진짜 이 도트 명작이죠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 그치 단 던파가 근데 좀 괜찮게 나오더라 그 약간 도트 명인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 여러분 킹오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뒷배경인데 치고받고 사운드라 잘 모르는데 이 킹오파 뒷배경이 진짜 이쁘거든 이거 막 그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 하면 진짜 이뻐 그러니까 이게 어 깜빡이 키는 걸까 자동차 깜빡이 키는 곳을 아예 안 움직여서 거미줄이 쌓았다 이거 아니야 깜빡이를 킬 줄 모르는 무슨 염소 암흑 염소만을 사용한대 암흑염소구나 암흑염소 암흑염소 아 오케이 암흑염소가 아니고 암흑염소 암흑염소 AI 출력 애니 2500년에 만나요 좀 무서운데 근데 이건 뭐야 무섭긴 한데 좀만 다듬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짜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 진짜 음식으로 이겨낸다 왜 새벽에 그 물이 마시고 싶은 건데 가짜 배고픔이 있다며 진짜로 이겨낸다 아니 거기 서 계신 것 같아요 형님이 나 깜짝 놀랐네 어 형 왜 거기 있어 지산준이 한 사람을 사이로부터 격리하다 내가 왜 아크나이츠 흐흑흐흑 틴티 소주 양이 공장 초기화 아 으흑흑흑 세팅을 초기화합니다 됏트 코를 만지니까 리셋버튼 3년 동안 넷플릭스에 천만 원을 써놨다고 왜 3년이니까 365 곱하기 3 한 다음에 곱하기 만 사천오백 원 해가지고 천만원 나왔다고요? 저기만 나일론이야 야 그래서 게임 이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버리닥머리가 없지? 마연존도 내가 옛날에 나왔을 때 했는데 그때도 감옷을 입었는데 여기만 요즘 만영전 좀 봤는데 이미지 몇 개를 옛날보다 더 싫어졌더라 게임이 영전인지... 식물대 좀비가 나온지 14년이 됐어? Holy shit 그래요? 벌써 10년 하고도 4년이 더 흘러왔다고? 세상에 우리 늙었다 늙었어 여기서 식물대 좀비 한 사람들 다 늙은 거야 아 드림 시리얼 I wonder why there's no milk Maybe cause your dad went to get some 자 자 다 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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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cute little 아 야 오늘 인터넷은 얘기 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젤다로 가봐야 돼서 안녕 하이랄로 가자 잔디 만지러